이제부터 마음을 전환해서 정말 좋은 시상식과 30일의 세계 시대의 피해가 절곡하게 마무리되도록 다같이 애써주시고 노래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, from now we will have a reward ceremony and we meet the last part of the meeting. 여러분, 기분 전환하니까 다같이, 다같이 일으셔서 만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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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네, 그러면, 우리 선정답, 지금 아까들이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부탁드리겠습니다.